가수 영탁의 재산과 브랜드 가치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그의 성공 비결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영탁이 400억 원대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러한 루머는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지만 실제로는 사실이 아닙니다. 영탁 측은 공식적으로 이러한 루머를 부인하며 과장된 정보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루머는 주로 영탁의 성공적인 음악활동과 다양한 사업활동을 기반으로 한과장된 정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영탁은 그의 뛰어난 가창력과 무대 매너로 큰 인기를 얻었으며 다양한 브랜드 광고와 사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을 바탕으로 일부 팬들과 매체들이 그의 재산을 과대평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탁의 실제 재산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의 주요 수익권은 음악활동, 브랜드 광고, 그리고 다양한 사업활동에서 나옵니다. 영탁은 여러 히트곡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종 콘서트와 행사에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다수의 광고 모델로 활동하며 다양한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한편 영탁의 브랜드 가치는 단순히 그의 재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의 브랜드는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형성된 결과물입니다. 이제 영탁 브랜드의 성공 비결과 그가 만들어내는 가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영탁의 성공 비결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의 뛰어난 음악적 재능과 끊임없는 노력입니다. 그는 독특한 목소리와 감성적인 표현력으로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은 단순한 노래에 그치지 않고 팬들에게 깊은 감동과 위로를 주며 트로트 음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영탁은 다양한 방송 활동을 통해 그의 다재다능한 매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능 프로그램, 드라마, 라디오 등 다양한 매체에서 활약하며 팬들에게 더욱 친숙한 이미지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또한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팬들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그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영탁은 그의 진정성 있는 이미지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항상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며 진솔한 모습으로 팬들에게 다가갑니다. 또한 그는 다양한 사회적 기여 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탁은 팬들과 함께 다양한 자선 활동을 펼치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그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영탁은 그의 음악 활동 외에도 다양한 사업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상품을 출시하며 그의 브랜드 가치를 상업적으로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활동은 그의 재산 형성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그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가수 영탁의 재산 400억 원 루머는 과장된 소문에 불과하지만 그의 성공과 브랜드 가치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탁은 그의 뛰어난 음악적 재능과 끊임없는 노력, 다양한 방송 활동과 팬들과의 소통, 진정성 있는 이미지와 사회적 기여, 그리고 다양한 사업 활동을 통해 그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영탁의 성공 비결은 단순히 그의 재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의 진정성 있는 모습과 팬들과의 소통, 그리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활동들은 그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탁은 그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팬들에게 더 큰 감동과 기쁨을 선사할 것이며 그의 브랜드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영탁의 진정한 가치는 그의 음악과 활동을 통해 팬들에게 전달되는 감동과 기쁨, 그리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활동들에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영탁 브랜드를 만들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의 브랜드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이 기사를 통해 독자들은 영탁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고 그의 성공 비결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영탁의 활동을 주목하며 그의 성공을 응원하겠습니다. 영탁의 현재 인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아요, 공유, 구독으로 우리를 지원해 주세요.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